안녕하세요. 5월 4일 수요일, 어제부터 지금 이 시각까지 여러분이 지연이에게 부탁한 검색어 브리핑 시작합니다. 황금 연휴 혜택 6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5일 어린이날부터 8일 어버이날까지 나흘간의 황금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되는데요. 정부는 이번 임시 공휴일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내수경기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으로는 먼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입니다. 6일 0시부터 24시까지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같은 11개의 민자고속도로도 포함됩니다. 또 프로야구 입장권도 50% 할인되는데요. 6일 프로야구 경기가 펼쳐지는 5개 구장 입장권을 반값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경기는 잠실에서 열리는 롯데와 두산의 경기, 고척돔에서 열리는 기아와 넥센 경기, 수원에서 열리는 한화와 KT, 대구에서 열리는 SK와 삼성, 마산에서 열리는 LG와 NC 경기입니다. 또 열차도 할인이 되는데요. 5월 한 달간 3인 이상 가족 단위 여행객은 KTX를 포함한 열차 운임을 2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사대고궁과 종료, 조선왕릉, 수목원 등은 5일부터 8일까지 무료 개방되고, 테른 국제 스케이트장과 같은 체육시설과 지자체 운동장, 강당 등 공공시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도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과 롯데마트, 이마트 등도 다양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악동뮤지션 컴백, KT페리 올랜드 블룸 열애, 사형태지 무산, 조세호 불참개그, 왜 안 왔어요? SNS상에서 개그맨 조세호씨의 왜 안 왔어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조세호씨 인스타그램에는 현재 화장실에 휴지가 없는데 조세호씨 왜 안 왔어요? 어제 11월 봤는데 조세호 왜 안 왔어? 레스터시티 우승했는데 경기장에 안 오셨어요? 조세호 실망 등의 댓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조세호씨 안 오셨나요? 유행어는 김은국씨가 지난해 MBC 세바퀴에서 왜 안재욱 결혼식 때 오지 않았냐고 다그치면서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조세호씨는 누구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라고 억울해해 웃음을 자아냈는데요. 이 장면이 다시 화제가 되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빅뱅의 태양은 SNS에 형 저희 일본 팬미팅 때 왜 안 오셨어요? 라며 조세호 프로 불참러 열풍에 동참했습니다. 또 MBC 우리 결혼했어요의 가상아내 차오루씨도 패러디 포스터와 함께 우리 부모님 결혼식에 새호 오빠 안 왔네요? 라고 올려 웃음을 줬습니다. 심지어 부산지방경찰청은 트위터에 오늘 우리 부산경찰청 전국 최초로 해양범죄수사대에 발족했는데요. 조세호씨 왜 안 오셨어요? 라고 남겨 웃음을 줬네요. 양화대교 또 고공농성 썩은 밀가루 논란 유종연금 나이 조정 부모의 유종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가 늘어나 생계곤란에 빠지는 청소년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유종연금 지급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재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유종연금을 받는 자녀나 손자녀가 만 19세에 이르면 유종연금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데요. 이 때문에 겨우 고등학교 졸업 직후에 비교적 어린 나이로 사회생활을 하기도 전에 유종연금이 끊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일이 벌어져 왔습니다. 이 유종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력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사망자의 의존에 생활을 유지했던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지급하는 연금급여인데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망 등 만일에 대비해 유족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유종연금의 기본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유익한 정보가 되셨나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이 놓친 검색어들을 모아 모아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정지연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